안녕하세요. 저희는 연구성과 실용화진흥원이라고 하고요. 저는 기획총괄팀의 김두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. 먼저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. 미래부에 지원받아 만들어진 R&D 기초연구성과물이 기술 이전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저희 기관을 홍보하고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기술마당이라는 기술정보 제공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저희 진흥원이 기술 이전 사업화의 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에 대한 많은 홍보와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미래기술마당이 잘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